깨끗한 몸수도 무조신 마세요 자기에게는 원하지 않나 떠나시는 듯한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아직 남겨진 맘만 찾아뵙고 싶은데 내가 부족한가요 당신은 원하지 않나 이렇게 널 외면을 하려 하나요 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한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널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찾아뵙고 나는 나를 내버리지는 않겠죠 그런 의미 있잖아 언젠가 자신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난 그런 것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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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